하루에 밤 구워보려구요 밤 하나 더 구워보도 되나? 계속 맛있네 벌레 깼는데 벌레 나오겠는데 아 이거는 벌레의 알까 아 벌레 여기 있네 또 있네 여기도 있네 여완이 있거든 여완이 여완이 있어야 지금은 여완이네 안 나오노 나오나 뜨겁다 나오나 안 나오나 아 잘하나 탑붙다 탑붙나 와 빰 끓는 냄새 좋네 나오네 나오네 움직이제 나한테 먹히기 싫어서 안 나오는갑다 동서남부 동서남부 가면 해봐 동서남부 동서남부 동 서 움직이봐 안 먹네 안 먹네 왜 안 먹지 빰벌레 빰벌레 빰 안에서 있는 벌레 가있어! Para가 습에 집히고, 옥돈 저것 들고가가 석쇠하고 수다고 집히 가가 아, 비가 많이 와가지고. 비 또 두드리고 안 났겠는데? 일단 숯부터 집히자. 소주들고 가고. 네, 술잔고 자랑함 하고 이. 자랑함 하고 이. 우리 감시님이 칭따오 맥주 한 박스 하고 저쪽에 할빈 한 개 하고 할빈 한 박스 하고 이거는 우리 부치님이 또 충북 소주라 하더라고 우린하고 우린 소주 충북 소주하고 뭐 요래저래 진로하고 이런 거는 또 우리 감시님이 또 많이 사다 주시고 진로 대선 이런 거 뭐 전나 부르지 요래 해가지고 이 자리에서 먹습니다 딱 술판 깔아가지고 예 가시나 불러가지고 전나 부르지 예 아 한라산 그 한라산 정도는 한라산 정도가 아니고 한라산은 그냥 이마트에서 살게 어 재주님 그 택배비가 더 많이 든다 그럼 알라고 그 예 소주 꺼내가고 와 냄새 좋네 냄새 직이네 와 예 하다 또 우리 어머니 또 방송해라고 요렇게 또 옥돔에 뿌리 가지고 양념장 해가 발라가 그래 몰라구 밤 끄우가 우리 소주 한 잔 하면 되지 뭐 딴 거 필요 없지 요러면 끝나지 뭐 저 직이지 뭐 이씨 예 아 예 벼락 안 맞게 조심 벼락도 한번 맞아줘야지 뭐 또 벼락을 또 조심해라 카노 이런데서 범개도 치고 이러면 벼락도 한번 맞아주고 그래야지 가만히 뭐 저가 있을까 곱창에 양념 빨리 뿌리고 그냥 양념 바라볼게 연기 닦긴데 양념이 많으면 연기 닦거든 와 양념만 뿌리도 맛있다 양념만 먹어도 네 드리끼에 노래가 철새를 왔다갔다 굽이 가면 물이 너무 세데 아 물이 너무 세다 아 물이 너무 세다 아 노릇노릇 진짜 잘 익습니다 노릇노릇 해가지고 데크레이션은 안나오나 아 양념 좀 많이 뿌리싶은데 돌려가지고 아 여기 반갑습니다 아 여기 반갑습니다 태풍도 치고 태풍에 소주 한잔 하십쇼 태풍 조심하시고 난리 갈라 뭘 하십쇼 네 똥 아이고 많이 철기로 올라온다 네 이렇게요 아 아 아 아 아 안주가 맛있는데 원샷도 한 번 했습니다 안주가 맛있습니다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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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육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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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육접이 뭐 완전 막 예 육접이 아니 뭐라야 되노 그 그 황태 황태 그 뭐 아니다 아 뭐라야 되노 치포 치포 야들야들한거 한꺼번에 확 찌면 찌면 였너마 지갑 육접이 육접이 육접이거 소하이 뭐 처찍 쟤다 얄밋나 쟤다 먹고싶지예 완전 맛있네 와 옥돔은 좀 비싹 그 제주문협이야 흑돼지 7키로 했는데 5키로 밖에 안 왔으니까 2키로 대신에 옥돔으로 바꿔도 옥돔이 훨씬 낫다 아니 흑돼지도 맛있는데 뭐 저러서면 아버지 메대비 장보가 없으니까 흑돼지 굳이 묶을 필요 없고 비싼거 묶을 필요 없고 옥돔으로 바꿔도 안으로는 모세를 고기, 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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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벌가 양념해가지고 골과통으로 정해져가? 이거 보고 아마 곧돔 먹는거 보고 분명히 마트에 곧돔 사러가는 사람이 있을끼야 옥돔은 안팔거든 아 맛있네 총 음 와 와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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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았지 속았지 모가지 안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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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발 뭐 뼈다기 모가지 걸렸으면 좋겠다 이리 생각했지 안걸렸거든 안걸렸다 안걸렸습니다 아 꽃이다 하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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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이 살이 도톰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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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릴 때 아버지한테 동태대가리 주고 아버지가 동태대가리에 눈가리 쫙쫙 빨아먹을 때 거기 엄청나게 부러웠었지 맞지? 그런 적도 있을 거 아닙니까? 동태동가리 한번 보고 싶어도 아버지가 먹어보니까 못 먹고 그랬었지 아버지가 하나 빼주었을 때 그때 눈가리 그거 먹을 때 진짜 맛있었지 그런 기억이 나네 어릴 때 연습이 나네 태풍.. 태풍 물은 이렇게 지나 어릴 때 집으로가 있다면 phenomena 자 공기 나타난 문제를 공기 어떡하지? 다 가면 돼. 이게 쭉이네. 아, 예.... 음, life.. off, off, off... 얘가 맛있나봐서 맛있다 와~~ 맛있다 와~~.. GPA meaning Rifzu Närgo 삶은 뿌우는게 아니다 삶을 먹는게 아니고 이게ervation 좀 맛있다 lymp지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구독자분들 고맙습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항상 우리 구독자분들 없으면 죄가 없는 거지. 절대 없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